4번 볼게요. 역상투 장치로 하루에 760km의 유출수를 타멸한다. 물질전달계수 나오고 압력차, 그 다음에 삼투압차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도시래요. 이때 10도시에서의 막면적 얼마냐. 이걸 우리 어디에서 1차 필기시험에서 자주 풀었던 문제죠. 우리 역상투의 막면적 첫 번째 뭐부터 구해주셔야 돼요? 물질전달계수 보니까 25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25도시에서의 막면적 단위가 미터 제곱으로 나오겠죠. 이거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단위 보시면 물질전달계수의 미터가 어디에 분 모이 있으니까 물질전달계수는 나눠주셔야 면적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터 없애려고 우리가 유량을 곱해주죠. 그 다음에 우리 어디 압력차에서 뭘 빼줘요? 삼투압차는 빼줍니다. 그래서 킬로파스카를 없애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큐빅미터 여기는 리터니까 이 큐빅미터는 1000리터 단위 환산을 해주시면 리터 리터 큐빅미터 큐빅미터 없어지고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데이데이도 없어지고 미터 제곱만 남죠. 그래서 25도씨에서의 막면적 보시면 얼마? 1, 7, 5, 8, 3, 9, 6, 3 미터 제곱이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10도씨에서의 막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공식? 10도씨에서의 막면적은 25도씨에서 얼마? 1, 5, 8을 곱한 거죠. 그래서 25도씨에서 구한 거에다가 1, 5, 8을 곱해줬더니 얼마? 2, 7, 7, 8, 2, 7 나오네요. 반올림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는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숫자로 2, 7, 7, 8, 2, 7 이렇게 적어주세요. 5번 볼게요. 공정순서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고 이때에 포기조 용적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침사지 다음에 스크린이 나왔네요. 이상하죠. 우리 항상 어떻게 스크린 다음에 침사지 나오죠. 벌써 틀린 거 찾았어요. 스크린, 침사지, 그 다음에 1차 침전지, 포기조 혹은 그 다음 2차 침전지, 그 다음 응집, 부상, 유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잘못 위치 지금 고쳤습니다. 이게 1번의 정답이 돼요. 그래서 스크린과 침사지의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유입류량이 나오고 BOD 나올 때 포기조의 최저, 그러니까 부피를 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힌트로 뭐가 나뉘면 F&B 나왔네요. 우리 F&B 공식 어떻게 해요? F&B는 위에는 푸드, BOD 부하 밑에는 미생물 부하, V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F&B 값이 0.4% 대이래요. BOD가 얼마? 600mg per litre, 그 다음에 유량이 얼마? 만 큐빅미터 per day, 그 다음에 최저, 우리 모르지만 단위 큐빅미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MLSS가 2500mg per litre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단위를 없애주시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단위 다 똑같으니까 이 V가 구하면 V가 단위가 큐빅미터로 나오겠죠. 그래서 V를 구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냐? 6,000이 나오네요. 그래서 1번에는 스크린과 침산지 위치를 바꾼다. 2번은 6,000 큐빅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6번 하수 배제 방식 분류식과 합류식 비교하는 거 나왔어요. 우리 분류식은 오수랑 우수 따로 설치하는 거고 합류식은 오수, 우수, 큰간에 하나로 설치하는 거죠. 자 답안 중에서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죠. 시설은 누가 더 싸요? 큰간 하나가 싸고 작은간 두 개 2차선 까는 게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가가 고가 그 다음에 나가 저렴이 됩니다. 토산은 어디에 많이 들어와요? 합류식에 이제 우수까지 들어오니까 토산은 합류식에 많이 들어오고요. 분류식은 적게 들어오죠. 광고오접은 분리가 돼야 이제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오접 감시 요량 그리고 합류식은 해당 없음 요게 되겠네요. 그 다음 슬러진의 중금속 함량 보시면은 중금속은 슬러진 A의 중금속은 왜 생기나요? 슬러진 A. 슬러진 A에는 이제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분류식에는 하수 처리장에 우수만 들어가요. 분류식 같은 경우는 우수는요. 하수 처리장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간단한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에는 우수만 들어가는 게 분류식이에요. 근데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우수와 우수가 합쳐져서 하수 처리장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안 올 때는 우수만 들어갔다가 비가 오면 우수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 빗물에 씻겨서 이 중금속이 들어가게 되니까 뭐가 합류식이 중금속 함량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분류식은 우수는 아예 처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5번 광고 폐쇄 가능성 관은 작을수록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식은요. 폐쇄가 가능하고 합류식은 관이 크니까 덜 막히겠죠. 그래서 금, 저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7번 이 문제는 여러분 영양평가 순서를 지금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새로 나오는 거니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스크리닝, 목표기술, 그 다음에 대안을 설정하고 스코핑, 그 다음에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설정, 대안평가, 평가서 보고서 작성, 협의 내용 관리.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빈칸 넣기도 가능하지만 그냥 쭉 적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 1차에서 지금 객관식으로 풀었던 거죠. 우리가 추진력, 막공법에 따라서 추진력 이거 표 우리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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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외웠잖아요. 이거 그러면 추진력이 구동력이죠. 그래서 투석은 뭐예요? 농도차, 전기투석은 전이차, 역삼투는 정수압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투석 점점 해서 농도차, 역삼두 점점 해서 정수압차, 그 다음에 전기투석 점점 해서 전이차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9번 볼게요. CO2의 그램당량을 반은식을 포함해서 근거를 써보래요. 자 우리 CO2, CO2가 어떻게 쓰면 될까요? CO2가 얘는 약산이잖아요. 그래서 약산이니까 들어가면 CO2는 어떻게? A2H 플러스와 CO3E 마이너스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죠? 그래서 산연기에서는요. 우리가 산연기에서는 얘가 한 개가 들어가서 수소이온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몇가산이라 그러냐면 2가산이라 그래요. 그럼 2가산은 1몰에 수소이온이 몇 개 나오니까? 얘가 1몰 개일 때 수소이온이 2몰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소이온이 얘가 한 개 들어갈 때 두 개 나온다. 1몰 개 들어갈 때 2몰 개 나온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2당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적냐? CO2 반응식을 보여주고요. CO2는 2가산이므로 1몰이 2당량이고 1몰의 질량이 얼마예요? 분자량이 44죠. 44g이다. 그러므로 1당량은 22g이다.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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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